자 오늘 오피플로우 얘기할 건데요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하고 협업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저기 팔 AI하고 협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픈 AI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엔비디아 AI 기술팀 AI 기술팀과 함께하는 컴퓨터 렌더링 AI 서비스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지금 차트 모양새로는 지금 굉장히 저점이고 현재 시가 총액은 5억에서 6억 되고 최저 가격이 0.00 이고 현재 가격이 0.005 였는데 잠깐 밑으로 내려오네요 지금 정보가 0.03 이고 어 정고점을 뚫을 수도 있으면 15배 정도에 상승이 가능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된다는 것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자가 있구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AI 기술 사업팀하고 연결되어 있고 오픈 AI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AI하고 협업이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비트 겟 월렛 인도네시아 비트 겟 지갑 비트 킵 지갑에 저기 상장 대법 그 다음에 이렇게 엔비디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엔비디아 보면은 주식이 10만 프로 올랐어요 10만 프로 예 거의 민코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이 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이 엔비디아 AI 기술이 잘 돼서 예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